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국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글자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글자통독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이사야 46장에서 50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되짚으시며 우상을 섬기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나 외에 다른 이가 있느냐고 거듭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제국의 우상인 벨과 누보가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의 공격으로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엎드러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벨은 바벨론 제국의 신 마루둑의 히브리어식 이름입니다. 또한 구부러질 것이라고 예언한 너보는 마루둑의 아들로 바벨론의 지혜와 지식의 신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의 이름을 보면 벨이라는 우상의 이름에서 벨사살 왕이 나왔고 너보라는 우상의 이름에서 너부가네살 왕과 너부사라단 왕이 나왔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남유다의 남운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유다에게 또다시 회계를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우상 숭배한 이를 회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모세가 만나세대에게 당부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회계를 촉구하신 것은 이들을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두번째 포인트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직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망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벨론 제국이 티끌에 앉게 될 것이라는 표현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비참하고 억울하고 괴로운 상태에 처한 사람이 자신의 슬픔과 괴로움을 표현하기 위해 티끌을 뒤집어 쓰고 앉는 일을 말한 것으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해 결국 티끌에 앉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BC 539년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멸망하면서 성취됩니다. 바벨론 제국의 멸망은 그들의 교만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교만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세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유다를 연단하신 후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가 그동안 진실도 공의도 없었음을 책망하십니다. 출애읍 때부터 목이 고든 백성이라 불렸던 이스라엘이 이제 또다시 목은 쇠의 힘줄이요 이마는 노시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제사장 나라로 다시 세우기 위해 이들의 죄를 밝히 드러내어 고치고 단련하고 연단시키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에서 이루실 새 일을 선포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실라 하나님께서는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의 남유다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들은 당시 자신들이 누리는 삶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하늘을 펴신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임을 기억하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네번째 포인트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오심과 구원을 잔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두번째 종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오심과 구원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 노래에 표현된 종의 모습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그를 부르셨고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그의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둘째 그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습니다. 넷째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그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섯째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이나 마침내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할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사복음세에서 다시 표현되며 성취됩니다. 다섯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 이후 이사야 선지자는 세번째 종의 노래를 부릅니다. 주여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구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노래는 메시아의 고난과 극복 승리와 메시아의 가르침을 노래한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이와 같은 말씀이 그대로 행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며 고난받는 종을 통해 남유다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대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국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191 이사야 46장 벨은 엎드러졌고 너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엎인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엎을 것이오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수에 두면 그것이 서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불을 지져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혁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둬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순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여 쓴 즉 반드시 이룰 것이오. 계획하여 쓴 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유에서 멀리 떠나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위를 가깝게 할 것인지 그것이 멀지 아니하느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사야 47장. 천여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자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딱다 일걸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굴의 여우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걸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놓아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극률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몽해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히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의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죄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호를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보라. 보라 그들은 초개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여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이사야 48장.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오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여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만든 신상이 명량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해 잃고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느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오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아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묵불에서 택하여 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고바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오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편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곤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어 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와께서 그의 영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사야 49장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오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와께 있고 나의 부흥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고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우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극률이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군으로 인도할 것이미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우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극률이 여기실 것이미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극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박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우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느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띄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를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클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오.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디.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여, 내 구속자여,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사야 50장.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온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됩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지저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시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제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뛴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